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지금 우리는 4D 특강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이 베게너, 이 베게너의 대륙이동설 이 대륙이동설에서 멘틀 대류설을 지나 해저 확장설을 거쳐 이 보다 큰 의미의 판구조론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지구의 이 외곽 껍데기인 암석원이 약 10여 개의 판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 판들은 멘틀 대류에 의해서 여러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대륙과 해양의 탄생 그리고 산맥의 형성 또한 지진과 화산대의 형성 등 이 지표상의 여러 가지 대규모의 지질학적 현상들을 일으킨다 라는 이론을 판구조론이라고 하지요. 자 그렇다면 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판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차이점부터 알아야 되겠지요. 자 판이라는 것은 이 지각과는 조금은 다른 거야. 판은 지각에다가 최상부 멘틀을 포함한 두께 약 100km로 이루어진 암석권이라는 것 자 지각에 최상부 멘틀을 더한 것이 판이다라는 건 차이점을 알겠지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개의 판들은 유동성을 가진 연약권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해양지각을 포함하는 판을 해양판, 대륙지각을 포함하는 판을 대륙판이라고 하겠지요. 해양판으로 종류를 보면 태평양판, 나스카판 등이 있고요. 이 대륙판으로는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유라시아판, 그리고 아프리카판, 또 남북아메리카판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각 판들은 하나씩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판의 내부는 지질학적으로 안정되어 있고요. 판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모두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 즉 대부분의 지진활동, 화산활동, 그리고 조산작용은 모두 다 판의 경계에서 일어난다는 것. 이런 판의 운동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야. 암석권인 판이 분리되거나 충돌하면서 무엇이 바뀌느냐. 해류의 방향이 바뀌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해류의 흐름이 바뀌면 기후가 변하게 되는 거야. 기후가 변하게 되면 결국 서식하는 생물이 달라지면서 생물상이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판의 운동이 이렇게 모든 권역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 그럼 이런 판의 경계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지구에서 판의 경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좀 더 우리는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판과 판, 이 사이의 상대적인 운동에 대한 판의 경계는 세 개의 종류로 분류가 되지요. 자, 멀어지는 발산형, 보호인은 수렴형, 어긋나는 보존형. 자, 첫 번째, 발산형 경계부터 알아봅니다. 자, 판과 판이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힘, 즉 잡아당겨 장력에 의해 판이 벌어지는 경계를 말하지요. 자, 서로 벌어지면서 멀어져가는 이 판의 경계에는 그 빈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고온의 부분 용융된 유동성이 강한 물질이 맨틀에서부터 솟아오르게 됩니다. 이 물질은 상승과 함께 압력이 감소되겠지요. 압력이 감소되니까 용융점이 내려가면서 마그마가 생성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화산활동과 천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 바로 발산형 경계. 자, 두 번째, 수렴형 경계. 이 서로 부딪히는 판의 한쪽이 밀도 차이로 일해서 해구에서 멘틀 속으로 침강하여 지표로부터 사라져버리는 섭입형 경계가 있습니다. 자,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으로 밀려서 섭입하면서 멘틀 속으로 침강하게 되는데 섭입해 들어가는 판은 천발 지진부터 신발 지진까지 일으키게 되죠. 유일하게 판의 경계 중 신발 지진이 일어나는 판의 경계입니다. 그러면서 마그마를 형성하게 되고 화산활동이 일어나게 되지요. 만약 수렴하는 두 개의 판의 밀도가 비슷해서 멘틀 속으로 섭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각이 서로 충돌을 하게 됩니다. 이 충돌을 하면서 올라갑니다. 피말라 야스 꼭사 한맥 그리고 티벳 고원과 같은 조산대가 나타나게 되지요. 이와 같은 경계를 우리는 수렴형 경계 중에서도 충돌형 경계라고 합니다.